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글자가 오늘 내 마음을 무너뜨렸어 어쩜 우린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니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는 웃음집안 예전엔 미처하지 못했던 생각도 많이 하게 돼 넌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냐 수없이 많은 나날들 속에 반짝이고 있어 항상 고마웠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그렇지만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너 같은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마음 둘 곳이라고는 없는 이 세상 속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작은lib 다시 다시 서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넌 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냐 수없이 많은 나날들 속에 반짝이고 있어 항상 고마웠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겠지만 그렇지만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너 같은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마음 둘 곳이라고 넘는 이 세상 속에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